요즘 왓서 승률이 안좋아요 디펙트가 더 많이 이긴 듯 와 너미야 아 뭔데 날 먹으면 안되는데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시 에이팅 그럼 역배하면 이기겠네 으아아아 아 뭔데 똥개미야 양초 하루빨리 삭제 바랍니다 엘리트 가기 두렵다 아이씨 이놈 시키덜 이놈 시키덜 응 요거 때릴거 어쩔 수 없다 이미 늦어졌다 담배때 추월 1층에서 추월 마요 다먹고 담배떼 먹음 가슴이 용장해진다 엘리트 가슴이 없었을까 이후에 범인 연결시작 하아 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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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전자오락이지. 사색저 마 적어도 필요 없는데. 아, 뚱땡이. 안녕하세요. 명상 카드 하나 더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마음 편하진 않겠네. 교훈. 전등. 안녕하세요.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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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라도 잘 나왔다. 코스라도 잘 나왔다. 근데.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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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섯, 고, 구, 마 버, 섯, 고, 구, 마 버, 섯, 고, 구, 마 강 왈 것도 없고 잡을 수 있나 잡긴 잡채 경각격분 교훈 옆에 저한테 맡겨놓으면 되겠네 내 교훈 좀 맡아줘 교훈 옆에 저한테 맡겨놓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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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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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캐틀벨, 캐틀벨 개좋네. 그럼 담배 피워야 되는데. 담배와 운동 사이. 운동은 내일부터? 하고 담배를 피운다? 가지 타락 시작 심장클. 인데? 패배 배팅 걸리기. 이거 뭐야 그걸 어떻게 해요. 딜 개고사랑. 딜 개고사랑.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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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isti daten Coin. 이따가. 이따가. Folk... 이따가. 오래된다. 이따가. 무헤호 무헤호 운동 담배 담배 아씨 아 진짜 개거지같은 담배 시스 아이 무안 아니라서 이번 턴에 못 잡으면 개 위험했다 쩐경기 이번 경기 담배 펴서 이긴거 아님 방금 담배 안 폈으면 졌다 인물 문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우 똘똘매님 2만원 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내일 술 사 먹을댔어야지. 체력이 있어봤자 쓸 때도 없는데 그냥 구경해도 되지 않을까 광끼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깝아 힘이 있어서 킬 가격이었구나. 잉크병 킬 최악 우린 언제까지 킬각을 쫓아야 하는가 이젠 킬각 없이도 잉크병 때문에 엇딱 들어가 있네요. 얼불춤 한바퀴 도는 구간 4평 4평으로 원턴킬 내기 관절 부수기로 관절 아끼기 아끼기 관절 부수기로 관절 아끼는게 나지 않을까 4평? 관절 절약할 필요가 없다니 내 관절인데 4평 이건 내 관절이야 둘 다 집어도 되긴 하겠다 4색은 심장전할 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상태 이상 내려오는 턴은 저거밖에 없음 4평으로 원턴킬 내기 관절이 4평으로 원턴킬 날라 4평으로 원턴킬 날라 5평으로 원턴킬 날라 콧고라 얼불춤 엇박이 왜케 많아 강섬도 엇박이고 잉크병도 엇박이고 격분사십탈계를 겁났어 거제는 달빙이 도와주 도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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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깡깡 뭐지 방금 뭔가 지나갔는데 아 미션 출소했다고 회변 교바 켈리 버스 까비 분업진 말렸다 말렸다 진짜 중요한 포션인데 빠졌네 아 미친 킹브로맞네 딸기 딸기 좋지 오늘 집에 딸기 사뒀는데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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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기뻘! 잉크병 터네... 워딱이야... 잉크병alt아이 심접색 하이랜더 한글자막 by 한효주